자 일단은 일단은 정리가 안됩니다. 지금 등기고 그쪽으로 여왕이 저한테 붙었어요. 저한테 붙은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런데 이거를 아씨 문제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보치도 못하고 누가 있으면 보지는데 아 난감하네 난감하네 바지 밑으로 들어오고 보랄 밑으로 들어오고 들어가게 생겨서 일단은 아씨 일단은 안되겠습니다 아씨 아씨 이게 지금 저한테 붙어있어요 아씨 아씨 이게 여왕버리지구 저한테 붙어있어요 아씨 아 벌을 내도 참 난감해 이게 붙어있습니다 누님이 야 유튜브 올려야지 이러면서 일단은 안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될게 아니라서 일단은 벗어야 될 것 같구요 진짜 안되었습니다 야 야 야 야 얘가 얘가 몸이 다 돌아다니는거에요 일단 이거 어떻게 걷으면 골짜 아픈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urgents 야 이 단어 벗으면 주여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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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여있어 왔다가 갔다가 야야야 줬다 줬다 야야야야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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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안된다 야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된다 아이고 안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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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수 없다고 먹어졌어 대박 이거 먹었대요 여기서 여기 지금 야 이거 나와리고 안에 거시기에 붙었나봐 끝났어 이거 닫아 열렸는데 소방끝 아 고마워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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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